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예쁘면서 라디오도 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는 그런 제품이 없냐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아 이거는 무조건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정말 친근하게 사용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향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라디오라는 매체가 조금 신기하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라디오가 되기 때문에 안테나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쭉 뽑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DMV가 들어가 있던 폰에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뒤쪽에 이렇게 배터리가 탈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도 예전 핸드폰은 다 배터리가 탈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전을 할 때는 C타입 단자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는 휴대폰 충전기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TF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TF카드에 임영웅이나 영탁, 이찬원 등의 노래를 쭉 넣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편하고 부모님들도 편한 그러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옆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지금 저희가 실내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라디오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볼륨 조절 하실 수 있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 계시더라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스캔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테나를 길게 뽑으시고 스캔을 길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스캔하면서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방송국을 다 선곡을 해서 프리셋 값을 저장해 주게 돼요 왼쪽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도 되어 있고 미세하지만 안테나 표시도 있어요 그리고 모드 버튼을 누르면 AM도 잡을 수가 있고 블루투스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더 누르시면 SD 카드 슬롯을 이용해서 MP3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전원을 길게 누르면 꺼지는데요 지금 시간이 안 맞습니다 보면은 현재 오후 4시 54분인데 12시 6분으로 되어 있죠 시간을 맞추려면 여기서 메뉴를 한번 누르시고 24시 12시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를 한번 더 누르시고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계를 맞춰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설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알람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58분에 맞춰서 그리고 기본으로 동봉된 스트랩을 이 우측 상단에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장점이 기능도 기능인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파스텔이라서 예쁘다가 아니라 각각의 색감이 다 괜찮아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 주변에서 오 이 색깔 이쁘다 다음 색깔 보여주면 오 이것도 이쁜데? 오 이게 더 이쁘다 계속 다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색깔을 선택해도 저는 다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어디에 공유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